이 컨트롤러는 하우트 M16 plus 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 만약에 좀 더 고급적인, 좀 더 퀄리티가 높은, 호환성이 좋은, 그리고 뭐 버튼 엄청 많이 있는 이런 컨트롤러 찾으시면 그리고 Kitsune 만큼 돈을 많이 투자하고 싶다. 아니면 이 리뷰 한번 확인해 보세요. 우리 먼저 이 컨트롤러의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합시다. 왜냐면 현재 나오는 이런 히트박스 같은 컨트롤러는 거의 다 3D 프린트된 케이스에요. 근데 이 하우트 M16는 그렇지 않습니다. 이거는 무슨 엘루미늄 케이스에요. 그래서 이거는 손 들자마자 진짜 와 이런 퀄리티가 높다 그런 생각 들어요. 이거는 진짜 좀 무거운 편이에요. 컨트롤러의 사이즈는 이렇습니다. 길이는 한 30cm, 넓이는 한 20cm, 그리고 높이는 한 1.5cm에요. 이 컨트롤러는 조금 큰 편이어서 여러분들은 이 컨트롤러 이렇게 케이블 놓고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컨트롤러 무릎에 놓고 안전하게 쓸 수 있더라고요.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뒷부분에 폼레어가 많이 없어요. 이 작은 부분 밖에 없어요. 그거는 좀 아쉬워요. 제대로 폼레어 있었다면 이 컨트롤러 무릎에 놓고 쓰면 훨씬 더 안전하게 느낄 거에요. 근데 디바이스가 무거워서 큰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해요. 이 버튼 배열은 요즘 컨트롤러에서 흔하게 쓰이는 버튼 배열입니다. 저는 이 배열 그다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. 특히 이 엄지락 버튼 배열 때문이에요. 왜 그런가요? 왜 일단은 저는 엄지락 두 개밖에 없죠. 그래서 엄지락으로 세 버튼 컨트롤 해야 하는 것이 좀 시간 걸려요. 순간적으로 제대로 버튼 누르는 것이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많은 컨트롤들은 딱 이 버튼은 왠지 여기 놓아요. 너무 높게 배열합니다.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. 한번 제 엄지락을 보세요. 저는 제 손을 자연스럽게 컨트롤러에 놓으면 제 오른쪽 엄지가락은 딱 이 버튼 사이에 있습니다. 그래서 게임에서 무슨 공격 순간적으로 빨리 반응하고 싶다면 제 엄지손가락은 이 버튼 사이에 있을 거에요. 볼 수 있죠. 이건 좀 문제에요. 저는 제 오른쪽 엄지가락은 버튼 놓으면 무슨 이슈가 생기는지 볼 수 있죠. 지금은 이 엄지락이 이 손가락 밑에 있어요. 그래서 반응하는 것이 어려워요. 이건 좀 어색해요. 이렇게 한 거에요. 그래서 이 버튼은 여기 있으면 좋겠어요. 딱 이런 컨트롤처럼요. 이런 배열은 제가 제일 좋다는 배열이라고 생각해요. 왜냐면 엄지가락이 두 개밖에 없어서 그 엄지가락은 자연스럽게 이 버튼에 할당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팟 6 할 때 여기는 점프 제대로 할당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는 드라이프 임팩트나 드라이프 러쉬에 자연스럽게 할당할 수 있어요. 근데 여기 세 버튼이 있어서 게임할 때 엄지손가락을 계속 옮겨야 돼요. 그거는 시간 좀 걸려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.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방향키로 WSD 많이 쓰고 있어요. 특히 절권 키보드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. 그래서 WSD 좋아하는 선수들이 이거 보니 이 할당 보니 이 WSD 같은 할당 보니 아 좋다 이 컨트롤 딱 제 스타일이야 이런 생각 드시면 문제가 하나 있을지도 몰라요. 그거는 한번 설명드릴게요. 이거는 하우트의 엄청 작은 컨트롤러에요. 이 컨트롤 리뷰도 제 채널을 찾을 수 있어요. 보시다시피 WSD에 제 손가락을 놓으면 아주 편해요. 문제는 이 WSD 너무 넓어요. 이거 보세요. 제 손가락 사이에 거리가 너무 넓어요. 이거는 불편해요 이렇게 한 것이. 힛박스처럼 쓰면 이거 괜찮지만 밑에 손가락으로 점프 버튼 쓰는 것이 너무 이상해요. 전 그래서 이 WSD 레어 좀 쓸 데가 없다고 생각해요. 아마 여러분 엄청 큰 손이 있다면 이거 아마 편할 거에요. 하지만 저는 손이 좀 작은 편이어서 이거는 쓸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여러분 만약 이런 WSD 방향키 선호하시면 제대로 믹스박스 같은 컨트롤러 구매한 것이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 이 컨트롤러 구매하시고 이 상태로 대회에 가고 싶다면 그거 안될 것 같아요. 왜냐면 두 버튼에 같은 키가 할당되어 있어요. 이거는 점피도 있고 그리고 이것도 점프에요. 그리고 이 버튼과 이 버튼은 똑같은 키 할당되어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 대회 가기 전에 이거는 바꿔야 돼요. 그거는 어렵진 않아요. 왜냐면 이 컨트롤러가 요즘 흔하게 쓰이는 GP2040 firmware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. 다만 Start 버튼 누르면서 케이블 연결하면 웹 컨피그레이터에 접근한 다음에 그거는 다 바꿀 수 있어요. 하긴 탭에 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게임하면 그거 할 필요가 아예 없습니다. 그 레이저 키츠네 컨트롤러 아시죠? 그거는 이 컨트롤러와 비교해보니 너무 비싸요. 이 컨트롤러는 당연히 RGB 라이트도 있어요. 안타깝게도 보시다시피 이 스크린에 일반적인 레벌레스 레이웃 밖에 없어요. 컨트롤러에는 버튼 훨씬 더 많지만 스크린에는 모든 버튼이 나오는 것이 않아요. 하지만 SOCD 모드 그리고 어떤 인풋 모드 쓰고 있는지 그 화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당연하게 필요하는 SOCD 모드 다 이 컨트롤러로 쓸 수 있어요. 여러분 GP2040 firmware 이미 많이 아실텐데 플스3, PC, 닌텐도 스위치 이런 기계 쓸 수 있어요. 여러분 만약에 플스4 아니면 플스5로 이 컨트롤러 쓰고 싶다면 패스트로 디바이스 필요할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브록아답터 말해요. 그 브록아답터는 그 다음에 이 USB port에 연결하시면 돼요. 여러분 만약에 인풋 딜레이가 있는지 아닌지 그런 거 궁금하시면 저는 안타깝게도 그거 직접 테스트 하지 못합니다. 근데 제가 찾는 정보에 따라 인풋 딜레이는 한 밀리세근드 이하에요. 이 컨트롤러 많이 사용해보니 인풋 딜레이 같은 거 못 느꼈더라고요. 쓰이는 스위치는 로우 프로파일 스위치이고 핫스왑 가능한 스위치에요. 그리고 여기 쓰이는 버튼 캡까지 참 마음에 들어요. 제작 퀄리티 말하자면 이거는 진짜 좋아요. 이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. 우리 한번 버튼 사운드 확인해봅시다. 그다진 나쁘지 않아요. 결혼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만약에 아 전 그 레이저 키츠네 컨트롤러 구매하고 싶다 그런 생각 들으셨으면 그 키츠네보다 이 컨트롤러 아마 더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월시너 저렴하고 버튼도 많고 그리고 제작 퀄리티가 진짜 높아요. 키츠네도 제작 퀄리티가 높긴 하지만 저는 그냥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요. 저는 다만 이 버튼 레이어 그다지 손에 안 맞아요. 그거 특히 엄지카락으로 서야하는 이 3개의 버튼때문에요. 그 할당은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.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버튼 베이어 좋아한다면 이거는 진짜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다음에 봐요. 바이바이